Q. 최대공약수와 최소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고요. 어떤 두 수를 X와 Y의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 즉 공약수 가운데서 가장 큰 수, 최대공약수니까요. 최대공약수이고 X와 Y의 배수 중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최소공백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공약수는 주어진 두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공약수고 최소공백수는 가장 작은 수가 최소공백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정수 X와 Y에 대해서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GCD라고 하는 건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한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자연수 X와 Y값을 받아들여서 그 값이 최대공약수가 Y보다 크냐 그럴 경우에는 최대공약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Y가 더 클 경우에는 최소공백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공약수, 최소공백수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주어진 자연수 X와 Y값이 나누기를 했을 때 0일 경우에는 다시 그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를 또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0하고 같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공백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드라고 하는 시스템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X와 Y라고 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정수값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시스템함수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알아봤던 소수판별이라든지 소인수분해 또는 좀 전에 알아봤던 좀 전에 알아봤던 우리가 배수, 공백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모드라고 하는 시스템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 식완에 의해서 X하고 Y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 또는 먼저 계산을 해서 이 값이 0이면 유클리드 호재법의 Y로서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정수 X하고 Y에 현재 Y하고 M을 대입을 해서 다시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파악했던 유클리드 호재법 이 세 가지를 계속 X하고 Y를 Y가 적을 경우에는 위치를 같게 만들기 위하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백수와 최대 공백수를 구하기 위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도록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클리드 호재법 첫 번째 공식은 X하고 Y가 뭐하기 위해서 위치가 같아지도록 조정을 하기 위한 공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누기를 했을 때 먼저 계산을 해서 0이면 Y로서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수 X하고 Y Y로 종료된다는 건 최소 공백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Y하고 M을 대입을 해서 다시 나누셈을 해서 이 과정을 세 번째 과정을 반복을 해서 최대 공백수, 최소 공백수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변수는 X하고 Y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자 하는 변수 두 개고요. 그 다음에 템프는 임시로 기억할 변수예요. 그러니까 X하고 Y의 위치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X하고 Y의 값을 스와핑, 교환하기 위한 임시 기억 변수고요.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변수는 X하고 Y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해서 계속 반복하기 위한 변수로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도 각각의 변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들을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꼭 스타트나 시작이라는 어떤 명사로 시작을 안 해도 이렇게 어떤 GCD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드 X, Y 했으니까 X하고 Y값을 리드 읽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마름모 형태를 이용을 해서 준비기호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본 거예요. 이 경우에는 X하고 Y의 위치값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문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교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 경우, 즉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임시변수에다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X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Y하고 X값을 서로 교환을 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빈칸매꾸기로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X equal Y하면 Y값을 어떻게? X값에다 넣어주는데 서로 스와핑, 교환하는 개념이에요. 교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임시기억변수 템프라는 데에 값을 Y에다 대입을 시켜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X하고 Y라고 하는 입력값을 받아서 X하고 Y의 위치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최대 공백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 0으로 나누기 위해서 나눗셈하는 부분으로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렇지 않을 경우 X가 Y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시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서로 스와핑,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클리도제법 두 번째 공식에 의해서 마찬가지 점검을 하기 위한 계산함수예요. 그래서 모두 시스템함수를 통해서 X하고 Y를 나누기를 해서 0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나눗셈을 해서 그 값을 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N값이 0하고 같으면 출력을 하고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스와핑을 해줘야 돼요.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백수, 배수와 공백수를 구하는 부분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지만 각각의 변수들,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을 할 때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지 변수의 역할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순서도에서, 알고리즘에서는 순서도의 괄호 메꾸기가 보통 3개에서 5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나가시냐면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변수를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순서도의 괄호 메꾸기가 만약에 5개가 제시가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되는 부분을 괄호 메꾸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 나머지가 3개 정도 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2개가 혼란스럽게 혼동이 된다 그러시면 변수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만 넣어 가지고 순서도를 가지고 값을 대입을 하면서 일일이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값 대입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반복을 하라고 했다고 해도 값을 대입을 100번을 하더라도 문제를 풀 시간은 충분해요. 3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변수의 역할과 그 다음에 연산자들이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됐는지에 따라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값들이 천지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연산자들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여러 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순서들을 작성을 하시다 보면 템프라든지 모드라든지 이런 시스템 함수나 임시기업 장소인 스와핑, 서로 교환하기 위한 변수라고 선언되는 건 문제 출제할 때도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해서 순서들을 분석해 보시다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문에서 조건문을 만족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는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건이 여러분들이 참일 경우가 거짓일 때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일 때 건너뛴다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배워왔던 수학 개념을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쉽게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수학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했던 부분은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유념을 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